된장은요. 온나무로 만드신거에요? 황칠나무? 그 다음에 자몽 매실장아찌 황칠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건청국장도 있나요? 이건 얼만가요 건청국장 건청국장은 18,000원이에요 18,000원이에요 해콩강 해콩마루요? 해콩마루요 이것도 시식이 되나보네 해콩마루 도자기도 있구요 전통된장 가격표가 있죠 명함이 없으신가봐요 연락처만 해콩마루 치시면 나오나요? 네 네이버에 해콩마루 치시면 나오나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세무청국장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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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